어? 송소희씨 어디 가세요? 행사 가요 엄청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럼요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행사거든요 내 삶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의 행사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모두가 참여해야 할 올 한 해 가장 큰 행사 투표회에 대단하세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